안녕하세요 김거누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일단은 기막까지 뽑아올려 볼게요 이거는 차가 올라가지고 나중에 양차를 올려서 대차하겠다 그런 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귀사관 한번 올려 볼게요 변으로 합병도 못하게끔 하고 사올려서 양사등이 난공포지 누겠다 한번 응수로 보고 대차하겠다는 거죠 상대분 열어서 대차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열면은 그냥 올릴게요 먹으면 차가 먹으면서 좋은 자리 잡겠습니다 양사등을 둘게요 열 수 있죠 열면은 그냥 이사를 올려가지고 니가 먼저 먹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먹어주면 차가 먹으면서 좋은 자리 잡기 때문에 이런거는 올려서 두는게 좋습니다 아 지금 마가 나가서 양사등을 달라고 하면은 마로 취하겠다 이런 의도시죠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양사등 열면은 먹지않고 그냥 냅둡니다 먼저 먹으라고 먹으면 먹으면서 뜨면 되니까 그렇게 두도록 할게요 아니면 먹고 장문에 먹었을때 마가 나가면서 나중에 이런 자리 뜨는 그런것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열어볼게요 아무거나 먹으라고 뭐 이걸 먹던가 이걸 먹던가 아무거나 먹으라고 한번 가볼게요 종합으로 모르게 좀 좋은 선택같아서 이차를 먹던가 이차를 먹던가 아무거나 먹어봐라 요렇게도 먹으면 먹으면 되니까 먹어 먹으면 먹으면 되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번 해보죠 먹어주고 근데 지금 이거 먹는게 나아 보이는데 잠깐만요 이걸 먹고 나중에 상달라고 하는 수가 있거든요 마달라고 오신다는 건데 이거 먹어보자 이거 한번 먹을게요 좌측차 먹어보겠습니다 상머리 누르르 가는수도 있고 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포로 말을 지켜주는 수가 좀 둘 수가 있습니다 마가 빠짐이 제가 졸 때리거든요 요렇게 한번 놓을까요 잠깐만요 포가 넘겨 장군이 있나 조금만 고민해봅시다 포가 살아올렸을 수 있겠지 포를 넘기면은 포가 여기 갖다 꽂는 수가 있네요 장군은 이게 좀 곤란하네 이 포를 넘기면 차가 말을 치는 여기 꽂는 수가 있어서 요렇게 지켜줄게요 포로 말을 지켜봅시다 사올려서 지키는게 좀 나아 보입니다 이 상을 달라고 하는거는 마로 봤는데 일단은 한번 달라고 가볼까 상을 달라 마로 빠지면 뭐 양등을 좀 칠 수도 있고 공을 이렇게 돌리는게 좀 나아 보이고요 마가 이렇게 빠져라 이런 얘기죠 저도 이쪽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사만 요렇게 한번 받아주면은 수비가 좀 될 것 같고 상을 당장 먹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뭐 누르고 있어도 그냥 좋을 것 같아서 마가 빠져 지킬 수가 있고 포를 넘겨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포가 이렇게 넘어서 지키던가 마가 빠져서 지키던가 아니면 그냥 죽어 수비라던가 마가 그냥 졸 치겠다고 오셨네 이걸 어떤 순위하면은 장군 보르고 궁리 올라오면 차가 말을 먹겠다는거네요 포장이니까 그런거 생각하시는거 없다 먹으면 어떻게돼 먹어도 될같은데 먹어볼까요 차장 보르고 차장 보르고 궁리 올라오면은 차가 말을 칠 수 있는데요 상위 때문에 장군의 포가 차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수가 안된다는거죠 일단 복지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은 여기를 줘야될것 같습니다 일단 살을 요렇게 받을게요 다음에는 장군치고 국이 올라오면 차가 말을 때릴 수 있죠 상위 먹으면서 뭐 장군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살을 받아줘야되는 국면같습니다 일단 여기를 줄게요 포를 넘기면 차가 포를 때리기 때문에 지금 포를 앞으로 넘기던가 그렇게 두고 이게 포가 넘겠다 그렇게 둘거 같거든요 포를 앞으로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가 아니면 졸 치든가 지금은 차장 보르면은 마가 내려와서 막을게요 그죠 먼저 때리셨고 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때릴 수 있습니다 상으로 때리고 먹으면 포로 쳐버릴 수가 있겠죠 마루 먹으면 차가 먹으면서 퍼달라고 하고 마달라고 하는 수 강공을 넘어 볼까요 상으로 치면 억울하니까 먹겠지 포로 치면 마루 먹을 때 차가 포로 치네 에이 강공이지 뭐 재미있게 둬야죠 그죠 재미있게 둬서 선택합시다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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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포를 못 넘깁니다 상 빠시니까 먹으면 포로 치할게요 바로 먹으면 차로 포로 치면서 갑시다 막을면서 강공 포를 넘기면은 먹으면 되니까 먹고 내놔 마가 다시 들어가겠죠 차가 또 빠지고 앞장이 말하면 없겠다 앞장이 말하면 없겠다 계속 선수를 잡아가는 겁니다 점수는 0.5 이기고 있고 앞장 부르면 마가가 죽죠 응수를 좀 하셔야 되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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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는 앞장 일단 일단 장구 불러놓고 지금은 상위 먼저 뜰게요 은근히 포를 노려주고 다음에 이제 마가 나가서 병 달라고 병 움직이면 포 죽으니까 그런거 노리나 다음에는 이제 마가 앞으로 뜨면서 이 병 노릴거 이해가 아시죠 마가 빠지는데 마 달라고 아시죠 내놔 마네나 병레나 양방수 딱 걸렸어 마가 빠져서 지킨다 그런건가 아 차를 거는 수 일리가 있네 마가 빠져가지고 병을 지키는 수가 더 나왔던 같은데 이러면 여기 가봅시다 병 움직이면은 마 죽으니까 마가 병을 치겠다 응수가 좀 잘못 나온거 같은데 면주 잡으면 안되지 면주 잡으면은 상이나 어둑만 두니까 병을 대 희생하신다는 얘기고 일단 먹어야지 먹으면서 마 달라고 하고 마네나 마가 또 때리면서 상으로 폭울고 해키드 아까 때려 먹어 먹으면 상으로 면복 가서 때려 에이 다 몰아 꿀꺽 장군에 또 상도 먹을 수 있네 마가 이게 졸 치는 수가 있네요 장군 부르며 공격으로 다시 상먹는다 잘 놓았습니다 아까 전에 뭐 복귀해드린다고 했는게 있었는데 여기 잡아놨는데 뭐였더라 아까 전에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아까 마가 떴을 때 마가 이게 떴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 먹었을 때 상대가 장군을 부르고 지금 왜 이렇게 올라갈 수 밖에 없죠 마 받으면 먹고 통이니까 올라갈 수 밖에 없을 때 이거 먹는다는 거든요 이거 포장이니까 포가 못 뜬다 이런 건데 포장인데 상 먼저 먹고 장군이 나오죠 먹으면 꿀꺽 이런 수가 있으니까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포를 먹으니까 공을 요렇게 돌렸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돌린 겁니다 장군 안 부르고 그래서 이제 먹었을 때 그때 공을 요렇게 돌렸죠 상장구소니까 그래서 뭐 여기를 죽이고 상 먹었으니까 살을 요렇게 받은 거고요 여기를 취했을 때 이제 때리고 가는 거고 먹고 죽었을까 억울하니까 먹겠지 먹으니까 또 여기 죽었을까 억울하니까 마가 먹었을 때 차가 먹으면서 말을 선수를 걸고 선수 효과 노리고 가는 거죠 마가 빨면서 포가 차를 걸었지만 여기 또 빠지면서 앞장에 말을 노리는 수 그런 식으로 선수를 계속 잡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렇게 빠졌고 요정도 실행 되는 거죠 앞장 돌려놓고 지금 이렇게 살을 받은 게 오히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공을 이렇게 돌리니까 나중에 상 뜨면서 여기 노리는 이런 수가 좀 걸리겠네요 기맛 뜨니까 병 걸리면서 병 움직이면 명포 죽는 그런 수요 마가 요렇게 뜨셨는데 요렇게 갔을 때 요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도 뭐 형태가 좀 굉장히 구형이지만 이 정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먹으면 마가 먹으면서 상 노리고 상 멱을 막는 그렇게 좀 늦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지금 그럼 또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여기 노리겠다 이렇게 놓겠지만 때리면 마루 먹을 때 먹겠다 이런 식으로 쓸면 이제 상으로 명포 치니까 요정도 계속 웅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득이 계속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잘 놓습니다 기마디 기마디 국 일단 기마초채기 열고 진행할게요 네 마진춤 얘들도 뭐 수익을 뭐 챙겨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떠서 그게 문제이긴 한데 몇 번 와주고 1대장구 2포를 넘기는지 2포를 넘기는지 물어보고 상해날 새벽 놀라고 때리고 와볼까 강공 먹어보자 패고 와보자 차가 들어서 오고 지금 억지 못합니다 다리가 두 개라서 차가 나가볼까요 진출 뭐 하나 가지고 일단 병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퍼 달라고 했고 중앙 당겨야죠 달라고 하고 여기 걸려있고요 여기 걸려있고요 여기 걸려있고요 밀고 밀어보자 밀겠다는 거거든요 공개적인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밀고 일단 강공개다 밀어보자 일단 강공개다 밀어보자 먹으면 이거 먹으면 만홀이면서 갈게요 일단 내놔 공내리고 기마 줍시다 이거 먹고 갈게요 강공개다 이 살을 못봤죠 만홀이로 온다는 건데 같이 마 먹죠 먹고 일단은 상이 열려가지고 상이 나가면은 여기 오는 수가 좀 있거든요 같이 지금 상을 먹을 수도 있죠 잠깐 먹어봅시다 상이 나가면 차가 여기 오죠 양포 올리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좀 술을 잘 내야 되는데 일단은 살을 안 받을게요 한번 참읍시다 어차피 먹으면 나중에 저도 이 상을 나중에 먹을 수도 있고 이쪽을 지금 뒤에 공개하는 맛도 좀 있긴 합니다 받는다 먹으면 포를 넘겨서 이렇게 주죠 일단 줍시다 안 먹으면 나갈게요 안 먹으면 나가면 살리면 되고 먹으면 이제 포를 넘겨서 차를 걸면서 이 포를 좀 쓰도록 합시다 먹으면 포를 넘겨서 차를 걸고 난 뒤에 차가 빠지면 그때 이 포를 뭐 중포로 와서 쓰던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좀 힘을 싣는거죠 이쪽을 주고 점수는 이거 먹고 나중에 이거 먹으면 상으로 아까 병찾는 그 점수 찾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제가 중앙상으로 아까 이 병 치는 그 점수 찾거든요 차를 걸고 차가 이게 들어서겠지 차 죽으니까 뭐 변으로 빠지는가 그렇게 둘겁니다 어때 얘는 뭐 나중에 중포를 활용하면 되니까 상을 먼저 먹을게요 취하고 가자 팔 한쪽 떼겨놓고 생각합시다 무서우니까 얘는 밀면은 나중에 중포를 오던가 하면 되죠 이 한에서 지금 수비가 그닥 되어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공략을 해봐야 됩니다 한에서 지금 수비가 되어있죠 엉성합니다 형태가 이게 뭐 이쪽에 지금 양차가 큰 개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쪽이 좀 취약하긴 합니다 하다못해 뭐 줄차로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나중에 이사를 달라고 할 수도 있구요 그런 부분에 조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가보죠 일단 공격 갈 거기 때문에 양차로 들이대서 이게 노릴 수도 있죠 살을 이렇게 보동을 좀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는 뭐 쌍방둘만은 좀 살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수비를 하시겠다 당대의 의도는 그거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겠다 일단은 포를 먼저 넘길게요 포를 한번 넘겨서 성질해주고 포가 이쪽 넘으면 나중에 여기 이렇게 때릴 수도 있으니까 이 포를 좀 보동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 이렇게 넘는 수가 좀 있거든요 이런 자리 도리는 그런 수가 좀 있습니다 당대가 나중에 포 넘겨가지고 여기 이제 명포 치고 여기 외동서 보는 그런 수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구요 어디로 가면 좋을지 어디로 가면 좋을지 일단 밀고 올라가보자 공을 못 내리거든요 공을 내리면 이사를 때리기 때문에 병으로 조로 올라갑시다 일단 공격적인 선택을 했는데 좋은 수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이고 이거는 지금 잘못됐는 게 인기를 취한다는 건데 이거 때리고 가는 공격을 해보고 싶거든요 때리면 지금 이사를 못 받고 공으로 먹을 때 여기 먹고 들어가는 수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 칠려고 하신 거죠 잠깐 봅시다 때리면 공으로 먹는다 먹고 자고 공이 돈다 그런 건데 일단 먹어야지 이거는 차가 흘리고 여기 포 치는 수 있거든요 포 치면은 먹으면 여기 외통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단 먹어야 되겠습니다 차로 양살을 쳐야 되겠네요 여기를 치면 이렇게 먹기 때문에 안되고 여기를 일단 먼저 때립니다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안 먹으면 쉽기 때문에 안 먹을 수는 없고 차를 내려서 못 먹으니까 공으로 밖에 먹을 수가 없고요 장군을 부르면 공을 이렇게 돌릴 수는 있습니다 일단 먹고 들어가고 장군이니까 그때 지금 이 장군을 못 부르고 여기 가더라도 지금 상위 포를 지켜주니까 그것은 안되고요 여기 치는 수가 있어서 여기를 일단 먼저 응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를 일단 먼저 갈게요 말을 달라고 먼저 가고 형태 보고 가야죠 이제는 양살을 날려놨긴 했는데 봅시다 이 말을 빼기는 그렇고 이 차가 내려가서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봅시다 귀마 걸려 있으니까 귀마가 빼면은 먹으니까 귀마 빼기는 그렇고 나오면은 또 여기가 죽으니까 차가 가서 지키지 않을까 점수차를 많이 납니다 점수차를 많이 납니다 차 죽여가지고 차가 양살 먹었기 때문에 점수차를 많이 났는데 뒷공격 보는거죠 딱 가보는거지 공손히 지금 차가 침투해 있어서 그 부분에 상대가 지금 불안한거죠 그저 그저 지켜야지 포를 넘겨가지고 또 왜 통수로 봅시다 이거 머그 통이니까 포참 통이죠 포참에 그쵸 일단 통수니까 방비하신거고 이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또 말을 노려볼게요 포 있으니까 포로 마치겠다고 한번 노려보고 마가 뛰어나가면은 포로 이게 병먹고라는데 맞뜨면서 명포 노리는 그런수 노리려고 하거든요 병 없으면 마가 뜨는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거 노려야 되거든요 일단 이 병을 없애야 됩니다 포로 마치니까 응수해야죠 뭐 병으로 맞든가 상이 나오면 일단 이 병부터 먹을겁니다 그래야지 마가 뜨면서 명포 노릴 수가 있으니까 좋죠 이거는 지금 중요한게 아니고 이걸 먼저 먹어야 됩니다 얘가 이거 치지 뭐하죠 차로 먹으니까 이거 치지 뭐하고 이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뜨면은 이거 죽으니까 그쵸 이거 뜨면은 이거 지금 이거 난리 났죠 이거 예 일단 내놔 이게 지금 먹고 잡고래 여기 뜨면 그냥 통이거든요 마장을 못 막습니다 차가 올라와서 포를 달라고 하시는데 먹고 잡고리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차가 여기를 치면은 그때 여기 때문에 장고래가 통이거든요 위에 가시오 차가 이제 포 달라고 올 수 있습니다 포 달라고 포 달라고 오면은 그냥 때립니다 포자하니까 얘가 이걸 먹겠지 그때 마가 요렇게 빠지면서 마장을 못 막습니다 마장을 공이 못 돌아서 그러면서 괴이거든요 지금은 이거 먹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마장외통수 잘 좋습니다 양사 때리고 들어가서 그래도 성공을 했네요 포장이니까 공을 돌 수가 없죠 먹지도 못합니다 그죠? 포장이니까 이거밖에 못먹거든요 장군 막을 기물이 없죠 마장을 돌지 뭐 요렇게 마무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 명이폭이 분положils 안나왔던 근데 후 saved 줄로 오늘도 reason 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